오 야 불 켜니까 더 이쁘다 이게 영상이라든가 사진 찍으면 공간이 더 왜곡돼 보여 가지고 더 넓어 보이고 저기 남산 앤센터 옳챠 야경도 좋고 난 야외 사진 잘 나온다 뜬금없는 이녀석은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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